태영이, 이영이요, 승진이요, 정국이, 남준이요, 호석이요 저 우리 멤버들한테 제일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 멤버들한테 제일 감사한 것 같아요 저를 한번 돌아보게 되었고 되게 제가 할 수 없는 모든 거를 하게 해주셨어요 무엇이 멋있는지도 알게 되었고 멋있고 싶어졌고 저도 좀 더 저다운 저를 만들고 싶어졌었고 우리 멤버들 덕분에 정말 정말 행복이라는 걸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정말 멋있는 분들이에요 진짜 멋있어요 우리 멤버들 진짜 멋있어요 진짜 여러분 방탄 멋있죠? 진짜 이런 팀이랑 함께 하게 돼서 너무 행복하고 앞으로도 더 멋있는 무대 보여드리고 행복한 추억 만들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스토리